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꼽아주신 포인트부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일상회복입니다. 백신 접종률 목표치 국내에서 70% 달성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지침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고 간반 마감된 미증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우나, S&P가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0.9포인트, 전일 활약을 했었던 것보다 충분히 다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3분기 기업 실적에 호조세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랩피니티브에서 얘기하기는 일단 전일까지 발표된 S&P 500 기업 117개 중에서 84%가 시장 예상 이익을 초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S&P 500 기업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3분기 평균 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 35%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공급망 부족이기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시그널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렇게 기업들의 공급망 부족에 따라서 매출을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전의가 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우기업, 다우지수에 편입된 30개자 중에서 10개사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런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도 좀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 민주당에서 사회지출 내역을 대폭 삭감을 해서 의회 통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3조 5천억 달러라고 처음에 얘기가 됐는데 이게 한 2조 달러 정도 삭감이 된 1조 5천억 달러 정도에서 아마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번 주 4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출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일단 인프라 투자 안 하고 같이 통과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심리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일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주당 1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시총으로는 1조 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치에서 지금 구매한 거는 모델3 차량이고요. 10만 대를 구매를 했는데 2022년 말까지 전부 제공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테슬라 전기차를 렌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 어떻게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금리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금리 상승 가능성을 82%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회는 37% 그다음에 2회가 30.5%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회도 그동안 좀 미미했는데 3회도 12.3%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금리가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스나 유가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전체는 불안 요인일 수도 있겠고 극복하는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해 주셨습니다. 속보 전해지네요. SK하이닉스와 함께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국내도 개막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실적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 11조 8,05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5.2% 증가치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작년보다 220% 급증을 했네요. 4조 1,718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양호하게 포착이 되고 있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달 중순부터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움직임이고 주가의 바닥을 잡으면서 어제 1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주가의 방향성 앞으로 좀 어떻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포인트 잡아야 하는지 출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점검 받겠습니다. 일단 키포인트 이어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 내에서 수급 특징주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네. 일단 전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는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날 매매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기관이 어저께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서 한 5,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지금 6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00억 정도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탑 같은 경우는 기관 개인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3일 동안 순매수를 계속 3일 만에 순매수를 전환하는 게 조금 특이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을 본다고 하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은 중심으로 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KB금융이나 하이닉스, 현대차, HMM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어저께는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HMM, 기아, LG화 기본적으로 실적들이 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으로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2차전지 관련 주 쪽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엔터 관련 주 쪽으로 많이 매수했다는 게 특이한 모습이었고요. 코스탑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한 종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BNB, 대주전자재료, CJ, E&M, 첨보,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일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자의 코스탑 거래대금이 8조 7천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그 숫자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22일 날 9조 원대를 기록할 만큼 거래가 최근에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거래량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외부 요인이 불안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바닥 신호에 근접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악재들,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와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된 우려가 계속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그런 문제가 해소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도 어떻게 보면 하방성은 조금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은 가능하다 보셨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작아진다고 하게 되면 일단 바닥권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환율 자체도 최근에 안정형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율 같은 경우도 8.7원을 하락을 하면서 1,168원 70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170원대 이하로 오랜만에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하향 안정세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보면 비교적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율 특징적인 섹터를 본다고 하게 되면 원전 관련 주가 전율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한빛 원전 5호기가 1년 만에 재가동을 어제서부터 7월 23일부터 시작했다는 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었고요. 특히 문 대통령이 G20 회의차 로마를 비롯한 유럽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그때 헝가리에 방문을 했을 때 제2채 한비세그라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하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하고 정상회담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2차전자하고 원전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상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볼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오늘의 중심 이슈를 위드 코로나 관련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 풀어주시죠. 일단 10월 어저께 일상회복 방안 관련된 초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서 일상회복 관련된 계획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1단계는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대중시설 관련해서 24시간 영업을 허용한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이고요. 특히 모임 허용 인원수가 10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경우도 100명 이하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이 되고요. 100명 이상일 경우는 백신 패스를 적용해서 최대 500명까지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예상대로 1단계가 진행이 되면 2단계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유흥업소에 관련돼서도 24시간 영업이 허용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실외 행사를 할 때 마스크 의무 제도도 폐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상 회복 단계에 따라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아마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최근 이런 일상 회복 단계에 맞물려서 소비 쿠폰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도 재추진된다라는 게 어제께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 관련 기업 중심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업종 중에 하나가 소비 관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일상 회복 계획에 따라서 관련 주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주류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류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식당용 주류 판매가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식당용 판매 같은 경우에 이전 매출 중에 한 50%를 차지했는데요. 그게 절반 이하로 줄다 보니까 관련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기업 실적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상 회복 진행으로 인해서 식당 내에 모임 인원이 완화가 되고 영업시간 철폐가 된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1차로 끝났었던 술자리가 2차, 3차로 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주류의 판매량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대표 타피구레에서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같은 종목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소비 관련주 주목을 하셨고 최근 출연하시는 분들마다 주류 관련주 많이 언급해주세요. 특히 임순재 대표께서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꼽아주셨습니다.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